받는 꿈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꿈 속에서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꿈은 기대, 성취, 인정, 혹은 보상을 상징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받는 꿈의 상징적 의미와 이유, 꿈의 다양한 형태 및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받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거나, 자신의 노력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꿈은 그 사람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으며,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간에 현재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특정한 직장에서 승진을 바라거나 새로운 기회를 기대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물건을 받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꿈에서 무언가를 받는 것은 보상이나 인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온 것에 대한 성과를 의미하거나,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받는 것은 이 세상의 규칙과는 상관없이 큰 의미를 지니며, 꿈꾸는 자가 자신의 내면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는 외부에서 자신에게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꿈은 심리적, 감정적 보상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꿈 속에서 받는 것이 사랑, 관심, 인정과 같은 감정적인 형태라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일상에서 이러한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혹은 이미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거나, 그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을 때 이러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따뜻한 선물을 받는 꿈은 그 관계에서의 안정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받는 꿈은 과거에 무언가를 잃었던 사람이 그것을 다시 되찾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손실일 수도 있지만, 종종 감정적 손실이나 관계에서의 회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이나 상황을 꿈 속에서 다시 받는 경험은, 꿈꾸는 사람이 그 상황을 극복하고 회복하려는 심리적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끔 받는 꿈은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 속에서 원하지 않는 물건을 받거나,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 이는 현실에서의 책임감이나 스트레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그에게 주어진 책임이나 과제가 지나치게 무거워지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구체적인 물건을 받는 것은 그 물건의 상징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받는 꿈은 재정적인 풍요로움을 상징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경제적 성취를 이룰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꽃을 받는 꿈은 사랑과 감정적 풍요를 상징하며,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적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 꿈은 보통 기쁨과 만족을 상징하지만, 받는 선물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 속에서 아름다운 선물을 받는다면, 이는 긍정적인 경험이나 기회가 곧 다가올 것이라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상치 못한 선물이거나 불쾌한 선물일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나, 타인에게서 원하지 않는 책임이나 과제를 떠안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돈을 받는 꿈은 재정적 성공이나 경제적 풍요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돈을 받는 꿈이 항상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재정적 문제나 부담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큰 돈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꿈은 중요한 소식을 받거나, 누군가와의 소통이 이뤄질 것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편지는 보통 꿈꾸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정보나 감정, 혹은 관계에서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이 꿈은 종종 예상치 못한 소식이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편지 내용이 기쁜 소식일 경우, 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나쁜 소식일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상을 받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현실에서의 성공이나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상징할 수 있으며, 꿈꾸는 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암시합니다. 상을 받는 꿈은 특히 직장이나 학업에서의 성취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거나, 상을 받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면, 이는 꿈꾸는 자가 자신에게 가해지는 기대나 책임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살해 일돈을 받는 꿈 한 여성은 꿈에서 동료로부터 큰 돈을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돈은 매우 많았고, 그녀는 기쁘면서도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직장에서 승진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것이 그녀의 재정적 안정과 관련이 있음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곧 승진 소식을 받았고, 경제적 여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살해 이 편지를 받는 꿈 한 남성은 꿈에서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던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편지에는 그 친구가 곧 그를 만나러 오겠다는 소식이 담겨있었고, 그는 그 소식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실에서 그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얼마 후 그 친구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살해 3상을 받는 꿈 한 학생은 꿈에서 학교에서 상을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상을 받을 때 그는 매우 자랑스러워했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학업 성취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으며,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학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학교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해 4선물을 받는 꿈 한 여성은 꿈에서 연인으로부터 아름다운 보석을 선물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보석은 매우 화려하고 값비싼 것이었으며, 그녀는 그 선물을 받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실에서 연인과의 관계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매우 안정적이었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심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받는 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반영할 수 있으며, 그가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꿈속에서 받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그것을 통해 꿈꾸는 사람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생일 카드나 성탄 카드를 받는 꿈, 업무상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음, 소가 뿔로 사람을 들이받는 꿈, 여러가지 장애와 낭패, 손실 등의 곤란과 중도에 좌절하게 된다, 선물 포장이 된 과자 상자를 받는 꿈, 여러가지 과자나 빵 등이 들어있는 선물 상자를 받는 꿈은, 그 선물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비유된 사람이 좋은 직장을 알선해 주거나, 추천을 해주기도 하며, 홈덤을 들고 오는 것일 수 있는 꿈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꿈이다. 꿈속에서 선물 상자나 진열대에서 어떤 과자를 고를지 갈등하였다면, 자신이 어떤 일을 택할지, 어떤 연구를 하여야 할지, 어떤 배우자감을 골라야 할지 갈등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여럿이 공동으로 먹는데 자신은 푸대접을 받는 꿈, 여럿이 공동으로 먹는데 자신은 푸대접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일을 하게 되고, 그 때문에 권리도 적고 대접도 잘 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정치 및 사회 지도자로부터 꽃다발을 받는 꿈, 영예로운 상, 문장을 받아 공명을 떨치게 된다. 영예, 임명장, 사령장, 자격증, 선물, 재물, 돈, 수조, 하청, 낙찰, 병사, 행운 등이 있다.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 형벌을 받는 꿈, 영화롭고 부귀하며 운세가 열리는 길몽, 남들의 칭찬이나 환영을 받는 꿈, 예기치 않은 손자나 장애가 발생한다든지 불신, 비방 등 매우 민망스러운 입장에 부딪히게 된다. 예수님 앞에서 세례를 받는 꿈, 예수님 앞에서 세례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취업, 입학, 자격시험 등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반가운 길몽이다. 누가 오뽀따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풀지 않고 받는 꿈, 오랫동안 근심 걱정할 일이 생긴다. 하느님, 부처님 등 신적인 존재로부터 약이나 약초를 받는 꿈, 오랫동안 병을 알았던 환자는 쾌히 병이 낫는 꿈, 기란 꿈입니다. 산신령에게서 산삼을 받는 꿈, 옥동자를 낳을 태몽이거나 수험생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됨, 군사훈련을 받는 꿈, 온과 산전수전을 겪고 삶에 큰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된다. 옷을 선물로 받는 꿈, 옷을 선물로 받는 꿈은 좋은 꿈이다. 도움을 주는 이가 나타나거나 사업상 동업자가 생겨 사업이 도움을 받는 꿈이며, 부직자라면 취직이 결정되는 꿈이다. 귀걸이를 받는 꿈, 원만한 대인관계로 인해 행복을 누리게 된다. 스승 국가 원수 등으로부터 책과 필기 도구를 받는 꿈, 윗사람의 도움을 받아 당당히 시험에 합격하고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한다. 2파, 승진 당선, 학위, 자격 취득, 승리, 성공, 재물, 돈, 여권, 기자 등의 길조이다. 윗사람이나 상사 힘있는 책임자가 절을 올리며 자신을 받는 꿈, 윗사람이나 상사 힘있는 책임자가 절을 올리며, 자신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우서른으로부터 인정과 협조를 얻게 된다. 장애와 어려움이 해소되어 점차 회복의 기미를 보인다. 유명인사로부터 초대장 또는 명함을 받거나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는 꿈, 유명인사로부터 초대장 또는 명함을 받거나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는 꿈을 꾸게 되면 상사나 윗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능력을 인정바당 중요한 책임과 임무를 부여받게 될 징조다. 의사로부터 약을 받는 꿈, 의사로부터 약을 받는 꿈은 갈등하던 문제나 근심거리로부터 해방될 것을 암시한다. 일단은 건강에 대해 당신이 우려하고 있었다면 큰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니 의사를 찾아 상담해보는 게 좋겠다. 건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집안일이나 개인적인 고민, 사업상의 문제 등이라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면 외외로 쉬운 해결책이 있음을 의미한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도움이나 충고를 받는 것이 좋겠다. 길에서 푸른 고추를 손해받는 꿈 이공계열에 진출하면 성공할 자손을 낳을 태몽 사무실에서 사물을 보라는 명령을 받는 꿈 이는 당신이 전근을 가게 될 꿈이다. 그의 문서 종이를 남에게서 받는 꿈 이는 염라대왕의 호출장이다. 환자가 이 꿈을 꾸면 위독하고 건강인이 받으면 갑작스런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목숨이 위험하다. 단 문서를 받았다가도 무슨 일로 곧 넘겨주거나 마음이 꺼림직해 한참 생각하다가 돌려주면 위급한 사태를 조금 면한다. 이런 꿈은 대개 기억이 잘 된다. 백발 노인으로부터 하얀 사파이어 반지를 받는 꿈 임무, 자연계의 학물을 깊이 연구하게 된다. 상, 풍정을 받거나 공인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합격, 당선, 승리, 승진 등의 길조가 있다. 부적을 받는 꿈 인생행로가 가시밭길이 될 암시이다. 여자로부터 거울을 받는 꿈 일생의 반려자로 아내를 맞이하게 되거나 평생을 함께할 귀한 인야를 맺게 됨. 돈 대신 수표를 받는 꿈 익명장이나 상장을 받거나 계약서를 쓰게 됨. 깊은 산중에서 미인을 만나 안내를 받는 꿈 입신 출세하게 될 길몸이다. 병원 접수계에서 진찰권을 받는 꿈 입원 치료를 하거나 취직, 전직, 입학, 사업에 착수하는 일이 발생한다. 화를 얻거나 선물 받는 꿈 자신에게 큰 힘이 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꿈 자신이 유명한 연예인이 되어 팬들의 지지를 받는 꿈 자신의 현실에 대한 불만의 표시 기회를 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불만의 의미 알지 못하는 이성의 윙크를 받는 꿈 자신이 관계하는 일에서 어떤 사람의 계략이나 모함에 빠지거나 명예를 손상당할 일과 관계하게 됩니다. 제빵관에게 사형선고를 받는 꿈 자신이 소원하고 있던 일이 뜻대로 성취된다. 자신이 환자가 되어 친지들의 병문안을 받는 꿈 자신이 환자가 되어 친지들의 병문안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건강이 나빠지거나 갑자기 병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암시다. 작고하신 어머니께서 불붙은 불쏘시계를 받는 꿈 작고하신 어머니께서 불붙은 불쏘시계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생각지도 않게 부동산을 얻는다. 구속영장의 빨간 밑줄이 쳐져 있는 것을 받는 꿈 작품 당선 통지서가 아니면 누구의 사망 통지서를 받게도 된다. 미술품 받는 꿈 작품 전시회에서 상, 훈장을 받거나 귀한 선물을 얻게 된다. 구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곱고 예쁜 딸을 얻는다. 행제, 재물, 행운 등이 있다. 대추받는 꿈 장처 귀한 자식을 주게 되거나 직장운이 밝아지게 된다. 노인으로부터 돼지 새끼를 받는 꿈 재물과 선물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제, 목돈, 행운의 손길 등이 있다. 치아가 갑자기 까맣게 되거나 썩어들고 아파서 고통받는 꿈 재물과 이권의 손실이 생기고 집안의 질병 및 근심거리가 발생되어 곤란을 치기게 되며 만일 배우자나 연인의 치아일 경우는 그들이 바람을 피우거나 눈속임을 하게 된다. 대통령이나 왕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꿈 재물이나 명예를 얻게 된 부모님이나 스승으로부터 문패를 받는 꿈 재산을 물려받거나 직장에서 승진한다. 합격, 당선, 상장, 훈장 등의 길조이다. 조상에게 수저를 받는 꿈 재산을 상속받거나 사회에서 어떤 일거리나 재물을 위임받게 된다. 단체의 지도자나 최고관리자에게 임명장이나 직위가 새겨진 명패를 받는 꿈 재산이 날로 늘어나고 의신상으로 입신양명의 기회가 찾아온다. 물이 가득 찬 물통을 선물 받는 꿈 재산이 늘어나고 돈이 되는 일거리가 생김 전화를 받는 꿈 전화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린다는 남시다. 누군가로부터 사진을 건네받는 꿈 조만간 이성교제나 남녀관계가 형성되든지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된다. 꽃다발을 선물 받는 꿈 조만간에 결혼하게 되거나 꽃을 준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꿈 부모님으로부터 반지나 보석을 받는 꿈 조만간에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져 결혼하게 됨. 하늘의 신으로부터 신비한 꽃을 받는 꿈 종교, 인문, 과학, 의학 등의 발달을 가져다 주고 일신상에 경사스런 일이 생긴다. 명예, 부귀상장, 훈장, 임명장, 선물, 합격, 당선, 승진, 학위, 자격 취득 등이 있다. 반지를 줍거나 선물 받는 꿈 좋아하는 이성에게서 사랑을 받거나 상사에게 신임을 얻게 된 누군가에게서 사과 한 상자를 받는 꿈 주위 사람으로부터 정성어린 선물을 받거나 재물, 먹을 것이 드롬 주위 친구나 애인으로부터 고양이를 선물 받는 꿈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나 애인과 말대툼이나 시비가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 친척 타인으로부터 관공서에서 발송한 문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는 꿈 충병이나 죽을 고비를 겪는다든지 좋지 못한 불상사와 손재, 우한에 부딪히게 된다. 단, 문서를 받았다가 되돌려주었을 경우라면 결정적인 피해나 파탄 등의 흉험은 피할 수 있다. 입학 졸업식 때 친지로부터 다일리아 꽃다발을 받는 꿈 즐거운 파티를 열어 동문이나 친구와 같이 예쁘고 멋진 선물을 주고 받는다. 재물, 횡재 음식, 상품 수입, 혼사 도움, 물물 교환 등이 있다. 길거리에서 경찰관에게 신문을 받는 꿈 지금까지 하던 일이 중단되고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고생, 불운이 있다. 남에게 책을 받거나 책을 펴놓고 가르침을 받는 꿈 지식이 늘어나고 장차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귀한 인물이 되거나 크게 발전할 징조이다. 거울을 선물로 받는 꿈 지식이 많고 사교술에 능한 자식을 낳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생겨 애인이 생기거나 하는 일에 실적이 있고 승진을 하게 된 넥타이를 선물 받는 꿈 지위 상승이나 새로운 친구가 생길 꿈 미혼 여성은 좋은 남자를 만날 꿈 직장 상사나 친척으로부터 지폐 뭉치를 받는 꿈 직장 상사나 친척 등으로부터 지폐 뭉치를 받는 꿈은 승진과 사업 번창, 가정적인 안정이 예시된 길몸이다. 윗사람으로부터 오엄이나 수표를 받는 꿈 직장에서 공을 세워 승진하거나 상, 훈장을 받는다. 임명장, 자격증, 합격증, 결제, 계약, 선물, 우편물 등이 있다. 금넥타이핀을 선물 받는 꿈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승진하거나 승진 발령수가 있게 된다. 미혼 남녀는 행제수가 있으니 용기 백배할 때이다.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꿈 직장에서 상사에게 문책 받는다. 윗사람으로부터 국기를 받는 꿈 직장에서의 큰 업적과 공로로 인하여 상, 훈장을 받거나 임명장을 받아 승진하게 된다. 합격, 당선, 입학, 승리, 성공, 학위 등이 있다. 비인이나 고관에게서 비단을 선물 받는 꿈 진급, 신분상의 영화로움이나 발전이 따르게 된다. 부처로부터 음식물을 받는 꿈 질병에 걸리게 될 흉몽이다. 남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예쁜 산호반지를 받는 꿈 집안에 경사가 있다. 행운이 온다. 약혼이나 결혼을 약속하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화분이나 꽃다발을 받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슬아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 상장, 훈장, 합격, 당선, 행운 등이 있다. 탤런트로부터 금은보석을 받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선물, 행운 등의 기룬이다. 동호님으로부터 에머랄드 반지와 팔찌를 받는 꿈 집안에 혼선 문제가 있거나 경사스런 일이 있다. 귀하고 예쁜 선물을 받는다. 누가 꿀벌이나 벌통을 주는 것을 받는 꿈 집안이 발전, 권장하는 여러가지의 기쁨이 따르게 된다. 사형대에 올라 죽기 직전에 구원받는 꿈 차츰 실패하여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됨. 처녀가 은장도를 받는 꿈을 꾸는 꿈 처녀가 은장도를 받는 꿈을 꾸면 훌륭한 배우자를 만날 친조이다. 금반지를 받는 꿈 처녀라면 결혼이 이뤄지고 재물과 돈이 생기며 부동산이나 아파트의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폐몽의 경우 장차 사회적인 여류명인이 돼 귀한 딸을 낳음 하늘에서 떨어지는 돼지를 손으로 받는 꿈 천신의 도움으로 만복을 받아 부자가 된다. 행운, 재물, 돈, 잉태 등 길조이다.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꿈 출세하고 이름을 떨칠 징조의 꿈이며 아울러 재물도 함께 얻을 꿈, 입신할 꿈 어미 팬더곰에게 대나무순을 받는 꿈 친구나 애인에게 예쁜 선물을 받고 사랑과 우정의 표시를 한다. 애완용계를 선물 받는 꿈 친구나 애인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거나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멋과 행운을 즐긴다. 간호사로부터 약을 받는 꿈 친구나 애인으로부터 예쁜 선물을 받는다. 행제, 재물, 돈 선물, 계약 등이 있다. 사과 한 상자를 받는 꿈 친구에게 정성어린 선물을 받게 되거나 재물과 먹을 것이 들어온다. 연예인에게 선물을 받는 꿈 친구는 있는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받거나 실제 비슷한 일이 생기게 될 꿈이에요. 꿈에서 연예인에게 선물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 생겨 온종일 기분이 상쾌해지고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즉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분 좋은 여러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 그 속에서 삶의 기쁨을 찾게 될 기분 좋은 꿈이랍니다. 그러니 즐거운 마음으로 일상이 임하세요. 간호사로부터 간호를 받는 꿈 친척의 도움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고 좋은 변환을 맞을 징조 친구나 애인으로부터 고양이를 받는 꿈 친한 사람끼리 말다툼이나 시비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누군가에게 길을 안내받는 꿈 그게 길함이 있음 큰 벌떼들의 공격을 받는 꿈 큰 벌떼들의 공격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큰 재앙이 닥칠 징조며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날 흉몽이다. 윗사람으로부터 양배추 하나를 받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곱고 예쁜 딸을 낳는다. 명예, 임명장, 자격증, 상장, 훈장, 행제, 재물, 돈, 물품, 선물, 식복 등이 있다. 백발의 노인으로부터 누런 황금 덩어리를 받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귀한 옥동절을 낳는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재수가 대통하다. 물질과 명예를 얻고 귀한 신분이 된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영롱한 옥덩어리를 앞치마로 받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옥동절을 낳는다. 옳은 일을 했으면 천복을 받는다. 공중에서 포도송이가 내려오는 것을 받는 꿈 태몽으로 아이가 장차 관리나 교사 또는 작가 등으로 성공한다. 직장에서 새롭게 승진하거나 대우를 받는 꿈 태몽으로 이름을 떨치고 그 명예로서 가문을 빛낼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 임산부가 오색 찬란한 물고기를 치마에 받는 꿈 태몽으로 태어날 아이가 장차 소설가가 되어 인기작품을 쓰거나 인기인이 되어 사회적으로 유명인이 되고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되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된다. 승려로부터 약초를 받는 꿈 특히 환자에게 대기를 하다. 오래도록 앓던 환자나 지병을 가졌던 사람은 병이 깨끗이 낫게 된다. 행제, 재물, 돈, 물품, 기쁜 소식, 합의 해결 등이 있다. 자신이 훈장을 받는 꿈 하고 있는 일에 좋은 결과를 보거나 명예가 높아질 길몽 다른 사람의 귀를 선물 받는 꿈 하는 일이 성공해 재물을 얻는 등 행운이 찾아옴 상패와 메달을 받는 꿈 학교나 직장에서 상당한 업적과 공로로 상, 훈장을 받게 된다. 임명장을 받는다. 섬기에게 인장과 문서를 받는 꿈 학생은 머리가 맑아지고 학업 성적이 오르게 된다. 입학, 승진, 당선, 합격, 승리, 취득 등의 기론이다. 회밖에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고 하는 일과 사업을 마음버근대로 성취하게 된다. 해를 치마 포개 받는 꿈 해를 치마 포개 받는 꿈은 장차 아이가 사업이나 학문적, 종교적인 일에서 성과를 국가와 사회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는 꿈 행운의 여신으로부터 사랑의 선물을 받는다. 희소식, 편지, 선물 등이 있다. 허공에서 내려오는 큰 가위를 받는 꿈 허공에서 내려오는 큰 가위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태어날 아이가 장성하여 어떤 조직을 와해시키거나 두 개의 단체를 조화롭게 이끌어감을 암시한다. 현금 대신 수표나 어음을 받는 꿈 현금 대신 수표나 어음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임명장을 받거나 계약서에 사명할 일이 있다. 시계를 선물 받는 꿈 협조자, 재물, 관리, 지위, 직업 등을 얻는다. 형형색색의 물고기를 치마에 받는 꿈 형형색색의 물고기를 치마에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인기 작품을 쓰거나 유명인이 되어 활동할 아이를 낳게 된다. 이끌어